1. 시간과 공간 남자가 솔숲을 걸어가며 뒷모습을 보이다가 사라졌다. 2. 이럴 때 예전 같으면 바로 가슴이 뻥 뚫리고 미꾸라지가 헤엄치며 고정물을 만들듯이 머릿속이 혼탁해졌을 것이다. 이젠 아니다. 저만치 나란히 걸으며 배웅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말라비 틀어진 풀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라임빛 청수를 뿌리며 딴창을 부리는 사이 남자의 모습은 이내 보이지 않았다. 여름밤 불 찾아 날아온 풍뎅이가 뱅글뱅글 돌듯이 육각 초소를 몇 바퀴 도는 사이 남자에 대한 생각이 바로 가라앉았다.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어떡하다가 어찌하다가 이런 경지에 이런 현상에 처했는지 모르나 아무튼 다양한 일이다. 오라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에건 불쑥 찾아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가라 하지 않았는데도 가고 나면 그 아쉬움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내가 변한 것이다.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그리 오래 걸린 것도 아니다. 대략 5-6개월 전만 해도 나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서툴렀다.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 말을 늘 묵실의 의사 표시 훈련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요즘 몇 차례 그리고 오늘은 더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내 생각과 그의 동반한 행동이 많이 변한 것을 알았다. 혼자 자도 좁은 공간에 남자와 함께 보낸 간밤 나는 자정이 좀 넘어 잠에서 깨었다. 몸을 맘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남자가 바짝 붙어 탈모자를 쓰고 새우잠을 자는 것을 보고 심통이 나서 깨울까 하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고 뻐근한 허리를 돌렸다. 한밤중에 장미와 커피 향을 음미하다가 잠을 잇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앉아 있어도 손이 시리지 않았다.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일거리는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시체처럼 드러누워 새근거리며 자는 자발적 외톨이 방해꾼의 두 발이 노트북을 올려놓은 미니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다. 매우 괘씸한 생각에 남자의 발을 험한 물건 다루듯이 한쪽으로 미는데 이 인간이 진짜 자는지 자는 척하는지 일부러 힘을 주는 것처럼 맘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거칠게 남자의 발을 걷어차버리고 이 한 점에서 모처럼 생산적인 정신활동을 하려고 내 자리를 겨우 뺐었다. 나지막한 고지를 두고 적과 적이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은 짜릿한 기쁨을 누렸다. 요 며칠 전에 경험한 신기한 수면 학습을 그저 숨소리와 고고는 소리를 낼 뿐 도무지 산차라 할 수 없이 뒤집어쓴 남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내가 시도한 바로는 내용이 어려우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환이 빨라 학습 경험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험 대상인 남자를 위한 좀 쉬운 책을 골랐다. 가끔 써먹는 구절이 나오는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나은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가실린 금얼로기다. 말과 생각을 농축한 금언은 아무 입에서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부터 순서대로 400이 넘는 주옥 같은 금언을 자는 남자에게 들려준 효과가 새벽에 나타난 것 같다는 착각 또는 그런 느낌에 빠졌다. 어인 1인지 쑥대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부스스 눈을 뜬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옳거니 수면 학습이 성공이다. 입술을 꽉 다물고 내면으로 통쾌하게 소리 질렀다. 소리 내지 않고 소리 지르고 나니 급체가 뚫린 것처럼 속이 후련하다. 자는 동안 들려준 책에는 인생을 살면서 홀로 혼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귀를 곤두서게 하는 글이 있다. 마침내 남자가 진정한 의미의 홀로에 대해 수면 중 터득한 것이라 여기고 한편으로는 강제로 쫓는 것 같다고 여기며 미안한 생각에 아침밥을 지으려 했다. 남자가 만류했다. 꼭 밥을 먹어야 밥입니까? 이 말은 내가 해야 그럴 듯 하지 않나? 그런데 정작 내뱉은 것은 남자다. 어쭈 이 인간 봐라 자면서 비약적인 공부를 했구먼. 이라고 생각하고 짓기 싫은 밥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느꼈다. 간단한 뜻으로 짐을 챙기는 남자의 의중을 알았으므로 어떡하든 배를 출출하게 할 수는 없단 생각에서 오뎅을 삶아 아침밥으로 때웠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이런 식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까지 쉰 김지만 있어도 반찬 투정은 하지 않았지만 머슴같이 밥솥을 가랑이에 끼고 꾸역꾸역 먹곤 했다. 그런 남자였기에 지난 일에서 함께한 시간 동안 내가 부담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방해꾼으로 나타난 남자에게 단 한 끼도 구수한 김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밥을 재어주지 않았다. 나는 막걸리로 때울 테니 알아서 해. 내버려 두었다. 둘이서 매산에 오르는데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어제 아침보다 춥다는 뜻이다. 초소에 올라 커피 한 잔씩 먹고 나서 남자가 가버렸다. 지금쯤 어디까지 가는지 별로 궁금하지는 않다. 대신 시간과 공간이라 생각에 나는 곰곰 생각한다.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있던 남자와 나는 한때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었다. 그 후도 나는 같은 공간에 있다. 반면 남자는 시간과 공간이란 흐름을 타고 있을 것이다. 그가 버스 안에 있다면 그 공간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공간을 따라 시간을 쓰며 이동할 것이다. 목적지까지 헤어진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우리 둘이 사용한 시간이 누가 더 유익하였다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는 자기의 생각, 나는 내 생각으로 시간이란 놈을 과거로 가는 망각의 열차, 맨 끝에 매달았기 때문이다. 공간은 어떤가? 적어도 남자가 사용한 공간이 나보다 넓다. 여기서 떠나 이동 중이거나 이동하는 사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스치는 공간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건 내가 부러온 점이다. 나의 일터에서 보는 공간도 작고 좁은 게 아니다. 오늘따라 연무가 아주 옅어 대충 어디인지 가늠할 수밖에 없는 먼 북쪽 산봉우리와 남자가 간쪽 산 잔등까지 눈에 들어온다. 보이는 자연을 내가 누리는 공간 개념이듯이 남자는 이동하는 중에 이런저런 다양한 공간을 시간의 단위 중 과학적이라 할 수 없는 찰나에 누렸을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남자가 느리게 시간과 공간을 쓰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때론 시간이란 놈은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공간을 고정하여 그 속에 머물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즐겁고도 힘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군뱅이보다 아니 거북이보다 아니 황수보다 아니 그보다 민달팽이처럼 느린 시간 열차를 타고 유선 전화에서 휴대폰 시대가 열렸을 때의 놀라움처럼 아니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시대가 급변하게 도래하여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좋은 생각이 정해졌다면 순살같이 그 생각과 더블 어 삶을 질주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두 번 다시 자발적 외톨이를 방해하려고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어깨를 부탁하고 어길 때는 반들반들하게 만들어둔 자발적 외톨이를 방해하는 자를 위한 몽둥이를 휘두르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겨우 등 붙일 잠자리를 나누어준 바람에 내 허리는 남자가 간 지 여러 시간이 지나도 뻐근하다고 투정을 부르니 내 몸을 다스려야 하는 우두머리인 나는 허리에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용인즉 모학대장 조자 빨리 쫓아버려 나무 살거서 이다 2011년 2월 9일 청송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